2024년 11월 16일 주호세나가 플레이어블 아이돌로 추가가 되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나리오, 학생의 아이돌들의 추가와 함께 지금까지 모브 캐릭터였던 학생의 부회장 아마야츠바메의 모습과 목소리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름 아마야츠바메, 하츠보시학원 아이돌가 3학년으로 학생의 부회장, 하츠보시학원 학생의 부회장, 학원 넘버2 아이돌, 실력에 걸맞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거만한 태도를 취한다.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엄격하지만 남을 잘 보살펴준다. 소급 친구인 세나를 라이벌로 보고 있으며 언젠가 세나를 뛰어넘어 프리마스테라가 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담당 성우님으로는 아마네 유카리씨로 리맥스 소속 도쿄예술대학 음악학부 성악과 졸업생, 재학 당시 리맥스에 소속이 되며 올해 4월에 졸업하신 성우님이십니다. 11월 15일 하츠보시학원 홈룸 주호세나 프루스 게시식전 SP에서 세나 플레이어블 캐릭터 추가 소식과 함께 공개된 아이돌로 초기에는 모브 캐릭터로 서포트 SSR 카드 1이라고 생각하고 이마령 카드에서 학생의 조금 무서운 선배라는 언급과 함께 엄청 무서운 말투로 이미지랑 목소리 없이 텍스트로만 등장했고 카드에서도 사진을 찍어주는 역할로 손가락만 등장하였는데 부회장이지만 이미지나 성우가 없어 모브 캐릭터 혹은 하츠보시학원이 일반카드 있으니 일반카드 대표는 부회장으로 유추가 되었는데 후에 서포트 SSR 카드 회장님 준비는 완벽합니다 카드에서 구석을 보면 선생님같이 보이는 캐릭터와 대여중인 포니테일의 흑발의 아가씨가 나와 이 아이가 치바메가 아닌가 추측이 되었는데 15일 스토리 이벤트 학생의 아이돌들 스토리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검은색 포니테일의 날카로운 눈매 그 아래로 보이는 눈물점과 세나랑 비슷한 키로 대략 160 후반대의 키의 아가씨 목소리도 크고 터프하며 무서운 감을 두는데 분위기부터 시작해 성격까지 원칙주의자의 하가 많은 것 같은 성격으로 보이는데 설명을 보면 실력에 걸맞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거만한 태도를 취한다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엄격하다는 말에서 딱딱한 원칙주의자의 거만함을 가지고 있지만 남을 잘 보살펴준다는 말에서 살짝 츤데렛기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세나 커뮤에서 화를 내더라도 그 하가 세나를 살짝 걱정이 되어서 내는 하로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세나랑은 학원에서 1,2,1을 다투는 실력자로 학원에서는 넘버2로 통하고 있으며 동시에 세나하고는 어릴 때부터 소꿉친구이며 동시에 그녀를 라이벌로 생각하여 세나를 뛰어넘고 올해 프리마스테라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이자 라이벌인 만큼 세나랑은 반대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성인 아마야는 밤야자를 사용하여 어두운 밤을 상징 세나의 이름인 세나는 별성을 사용하여 별을 상징하여 반대되지만 같은 하늘 아래 있을 수 있는 그런 라이벌적인 모습을 연상하며 의상과 머릿을 설정까지 금과 흙, 흙과 백이라는 반대되지만 대립이 될 수 있는 설정과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라이벌이라는 것을 적극 강조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드 높고 성격이 사납지만 남을 잘 보살피는 설정이라 오히려 학생에 대해서는 수콤이 담당이기도 한데 형 학생의 멤버들을 보면 리나미를 제외하면 빡통주 2명에 마이페이스 1명 스포이긴 하지만 세나 역시 살짝 본코츠 기질을 가지고 있어 더더욱 말이죠 초기에는 모브였지만 세나 추가와 함께 세나의 캐릭터성과 세계선 확장을 위해 모습이나 설정이 공개가 되면서 플레이어블이 추가가 된다면 추후 언젠가 추가될 미스스다운 플레이어블은 츠밤해가 아닐까 하네요 보통과의 유랑 다르게 아이돌과 넘버2의 세나의 라이벌인 만큼 언제든 플레이어블로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 추후에 추가가 된다면 그때 제대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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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